3주 만에 만난 거고요. 오늘 몸으로 재밌게 놀아줄게. 은우야, 이거 뭐야? 야, 이거 신기한 거 되게 많다. 이렇게, 은우야, 이렇게. 이렇게. 와, 옛날에 아빠가 진짜 많이 타는데. 이렇게. 어우, 잠깐만. 어우, 잠깐만. 우와! 딴 거 한번 놀아야겠다. 오,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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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. 오, 오! 이렇게 심수리 났어, 신문은. 약간 자세가 약간 금방 되신 거 같은데? 봤다, 봤다. 봤다, 봤다, 봤다. 봤다, 봤다, 봤다. 새해니까 몸보신 해야 돼, 은우야. 안녕, 안녕. 응. 응. 그렇지, 은우야, 더 가, 먹어봐. 아빠 최고. 네, 딸아. 또 들어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제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. 응, 따뜻하지? 우와. 은우. 아빠, 빨리 갈게. 빨리 갈게, 빨리 갈게. 잠이 안 되는데, 은우야. 아빠가 귀도 파주고, 손톱, 손톱발덕도 잘라주고. 이거랑 마사지도 해주고. 마사지도 해주고. raktirNow 한글자막 by 한효정